사무엘상 28-31장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31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이 있고 그 앞에 넓은 터가 있습니다 이 길보아산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길보아산 전투가 벌어진 사울이 전사하고 요나단이 전사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딱 사진 보니까 어떻습니까? 길보아산이 크게 있고 그 앞에 공터가 있으니까 이 넓은 터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도망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죠 그러니까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사울도 도망치다가 결국엔 도망치지 못하고 플리스 군사들에게 잡히기 직전에 스스로 자괴를 해서 죽잖아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사진을 보여드렸고 오늘은 사무엘상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달라 길보아산 전투가 벌어져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보셋을 제외한 그의 아들들이 다 죽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은 원인은 뭐냐면 전투력이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전술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28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죠 사무엘이 죽었으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신의 점을 쳐봐야 돼요 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이사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죠 뭔가 전투력이 약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라도 얻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없을 텐데 이제 말씀도 들리지 않고 군사력도 약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사면 초과인 겁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제 나이도 들여가지고 늙은 사울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말씀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지만 꿈, 우림,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7절에 신하들에게 이르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뭘 찾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의지할 수 없는 걸 찾는 다른 말로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죠 살아있을 때는 말 안 듣다가 죽고 난 이후에 말들을 하고 지금 사울이 청개구리같이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무엘이 좋은 얘기합니까 19절을 보면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너와 내 아들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조주를 하니까 20절에 더 큰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이제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엎드린 그런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불쌍하죠 말씀 없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말씀 없는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2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아직 팽팽하고 젊은 나이죠 여러분 이제 정말 그래도 이제 인생에 뭔가 꺾이면서 인생의 좀 만년을 좀 이제 아직은 뭐 그걸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좀 나이 들어가야겠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40대 중반의 나이이기도 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건 뭘까요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런 경험적 착각에 빠지기도 쉽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사일수록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나이 든 목회자들이 오히려 유연하지 못하고 더 완고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떠나간 그런 자기의 완고한 주장만 남아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은 그 숨이 다 아는 날까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늘 그의 입을 통하여서 후배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 끝까지 존경을 받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뭐 이때까지 배웠던 말을 주절주절 늘어내는 잘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아름다운 목회자로 나이가 들어갈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눠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 10년 가운데 나이가 들든 들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지혜 그걸 가진 사람이 끝까지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 사울의 만련의 모습을 참 그런 생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말씀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가? 말씀 있는 자가 대조되고 있죠 사울과 늘 대조되는 사람은 사무엘사에서 대조되는 사람은 다윗이죠 반면에 다윗은 29장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아기스가 블레이셔드로 돌려보내니까 블레이셔드 땅으로 갔는데 마침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갔던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쫓아와서 비어있는 동네에 가서 다 죽이고 노략질하고 다윗의 아내를 비롯해서 다른 다윗의 식구들의 아내들이나 자식들을 다 데려가 버립니다 위기가 닥친 거죠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돌려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29장의 그 이야기가 있고 30장까지 이어지는데 30장 6절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소리 높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자 하니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이 사람들도 정신이 나아가지고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무 슬프고 너무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아내들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다윗도 지금 정신이 없었는데 다윗을 돌려치자 이러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제 정신이 돌아왔고 그의 하나님 요하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앞에도 사울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똑같은 위기가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다윗도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오히려 이 위기 때 요하 하나님은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걸 어떻게 하면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냐 하면 7절에 설명하고 있죠 다윗이 아히멸 내게 아들 제사장 아비아다라게 이르되 에버스를 내게로 가져오라 에버스는 뭐냐 하면 제사장 오시죠 에버스를 다위세계로 가져가며 8절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말씀이 있는 자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지 않아도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하께 묻대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잡으라고 하니까 따라잡고 이제 그 사람들을 다 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리품까지 가지게 되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30장까지 해서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30장 6절이 오늘 핵심 9절인데 30장 6절 다시 읽어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요하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그런데 이 용기를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위기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붙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 마지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위기, 다윗의 위기를 통해서 극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위기가 더 좋은 기회가 되는 이야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말씀이 있다면 젊은이에게는 위기가 뭐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고 노인에게는 오히려 이 푸른 영성이 나이는 들어가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 푸른 영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앞에 젊었을 때 썼던 서신과 비교하고 그다음에 억중서신,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훨씬 내용이 깊고 풍성하고 법문은 짧지만 훨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함이 더 깊고 넓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데 보통 보면 저도 이제 목회자 이제 막 시작했지만 목회가 더 거듭될수록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고 했던 걸 그냥 우려먹으면서 그냥 시스템만 불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데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매일 자기를 쳐서 말씀 속에서 복정시켜가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푸른한 용성을 통해서 후학들을 기르는 주변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그런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우리 노인들은 노인대로 어르신대로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들어가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공포가 사로잡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정말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 속에 충만한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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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